마법을 부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급등 테마 나와라. 뾰로롱. 아, 음극제군요. 맞아요. 처음에는 2차전지단에서도 양극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가다가 나중에는 리튬, 그리고 어제는 우리 니켈 봤고요. 오늘은 또 음극제 관련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음극제 관련주로는 다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음극제가 금일 이슈가 되면서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이 나온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현대차에서 약한 실리콘을 함유한 이러한 음극제 배터리의 약한 10% 이상을 적용을 전기차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음극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하이니켈에 대한, 양극제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후발주로 음극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서히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현재 기술력으로 해서 양극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해서 밀도나 충전 시간을 단축을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더 향상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양극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음극제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극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상승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500km 갈 수 있는 거를 700km로, 그다음에 충전 시간을 20분으로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데는 바로 음극제가 현재 기술력으로는 역할을 한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음극제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금일 강한 종목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에서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음극제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사가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금일 방금 말씀드린 소식으로 인해서 21%까지 급등하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금일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에너지가 채워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래대금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연봉 잠깐 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이고 그다음에 방금 음극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그러한 구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12%이기 때문에 실망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락하길 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저는 진입을 하자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조만간에 대주전자 재료로 해서 제가 한 번 또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어떻다?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미 제가 드린 검색기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종목도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바로 KBG입니다. KBG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진전기, 매출 1조와 그 밖에 조금 더 좀 우량한 그러한 기업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 KBG도 원극제 관련주로 해서 제가 기법 강의 때 너무나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KBG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100% 수입에 위전했던 이러한 실리콘 소재들을요. 바로 자체적으로 수입을 대체를 해서 실리콘을 생산,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실리콘 관련주, 그 다음에 읍제 관련주로 해서 엮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KBG는 바로 제가 차토를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KBG 금일 지금 22%까지 상승이 나와지고 있고요. 고가가 무려 상한가 근처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3월 7일에도 지금 이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에 이러한 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P1 자리도 괜찮고요. P3 자리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지금 기법 강의 때 제가 지금 P1, P3, P2 자리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강의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지금 9천 원 부근에서 12,000 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봉으로도 이거 잠깐 한번 보죠. 연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약 한 112%, 올해의 기준으로 112%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응급제의 기대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잠깐 해놨는데 이 구간, 만 2천 원 부근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주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맞다라고, 생명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점으로 인해서 횡보를 하고 방향성을 주게 될 겁니다. 상승과 하락.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위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BG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또 다른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바로 HRS입니다. 계속 어떠한 이슈가, 테마가 조성이 되게 되면, 이 테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바로 확장성과 지속성입니다. 응급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테마군 속에서 응급제가 바로 관심을 받고요. 이로 인해서 바로 확장성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후발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HRS도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RS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실리콘 고무 제품을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HRS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후발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면서 바로 또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HRS 같은 경우에 금일 약 한 20% 정도에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지고 있고요. 고가도 26% 정도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러한 거래량들, 의미 있는 구간을 갭으로 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갭이 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죠? 어떠한 지점이 만들어지고 갭으로 가볍게 넘는,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지점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봉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또 기가 막히게 어느 정도의 시가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기준에, 고가는 이미 1만 800원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 캔들로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응급제의 재료까지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에너지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HRS는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 지금 잠깐 제가 월봉도 잠깐 볼게요. 월봉하고 그다음에 주봉 잠깐 보게 되면 약간의 느껴지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항대가, 다시 말해서 저항대와 매물이 조금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제 기준에 신고가에 도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1만 800원,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인 거죠. 이 구간에서 쏟아지는 매물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조금 더 P1자리를 보셔도 되겠지만, 적어도 P3까지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과 월봉을 잠깐 보고, 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HRS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HRS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극제 관련 주 3가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대주전자 재료 에너지가 채워졌다. 하락 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KBG도 관심 종목에 좀 추가를 해두고요. HRS 역시나 공략 가능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포션 기법이 터진 종목들이요. 검색기 이용하시면 우리 방송 시간 11시부터인데, 이보다 더 앞서서 이런 포션 기법에 해당한 종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기에 관한 문의도 노란 톡방으로 주시면 돼요. 112, 3 비밀번호 걸려있는 톡방이니까요. 일단은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 112, 3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고요. 100% 무료로 제공이 되는, 운영이 되는 방이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테마도 같이 살펴보죠. 자, 이번 다음 급등 테마는 무엇일까요? 자, 음극제 다음으로 다 나와라,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아, 중국이군요. 중국 테마라고 하면 중국 소비 관련주 말하는 건가요? 중국 소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대주주가 중국 관련 법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주주가 중국인 그런 법인을 가서 제가 중국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대주주가 중국 법인, 중국과 관련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몇 종목을 빼고는 제외를 하고는 웬만하면 공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제가 중국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는데 딱히 이슈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중국이 드디어 코로나 종식과 함께 리오프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지노나 화장품, 그 밖의 여행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두각을 내고 있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지금 지수 상승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나 그 밖의 종목들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금일 제가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홍션 그룹이에요. 홍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 위조, 가방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유아 관련주들, 저출산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제가 속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속가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홍성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홍성 그룹 같은 경우에 금일 제가 지켜봤을 때가 거의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왔던 2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9%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외를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끼가 다분하다는 것을 보는 것은 과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러한 한번 1차선 단발성 상승들을 주로 많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이렇게 피래침 느낌처럼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내리꽂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요. 홍성 그룹은 아직까지는 더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저는 그래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포션 기법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에너지도 아직 채워져야 될 이러한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션 기법에서 바로 밑에 역할을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제 기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 종목은 제외를 시키셨을 텐데 그래도 홍성 그룹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바로 또 살펴볼게요.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오가닉 코스메틱입니다.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가닉 코스메틱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화장품 관련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유아용 화장품 업체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요.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금일 상한가를 기록해서 139원입니다. 보통 동전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중국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공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중국 관련주에서는 사실 오가닉 코스메틱 말고요. 컬러 레이라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는데 차라리 제가 몇 안 되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하나랑 속하는 게 바로 컬러 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을 공량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차트로 보면서 방금 오가닉 코스메틱 말씀드리고 컬러 레이 잠깐 또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가닉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의 하락을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또 급락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반발 매수사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거래량도 한참 모자르고요. 거래량도 한참 모자르고 그다음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방금 과도한 이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 주관적인 이러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절대 웬만하면 공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방금 컬러 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컬러 레이라는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냥 갑자기 컬러 레이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일단 컬러 레이는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인데 컬러 레이는 진주 펄이라고 하죠. 펄로에서 전 세계 지역에서 거의 1위격에 있는 그러한 업체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화장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명품 화장품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 관련 중에서는 컬러 레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미 12월에도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낸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 외에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 주도를 분명히 또다시 한번 상승 나오게 될 그럴 날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방금 오가닉보다는 그래도 컬러 레이를 관심을 두고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컬러 레이도 위도치 않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러한 지금 쓰리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연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주가 위치가 하락에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채워져야 되겠구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월봉도 잠깐 보게 되면 약간 가두리에 가둬둔 제가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미 접었다 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접었다 폈다를 한 두 번 정도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을 보는데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레이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 관련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합성 운모랑 운모 테이프를 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바로 그래핀 소재 업체로 해서 그래핀 테마라고 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요. 방금 제가 홍시원 그룹이나 오가니 코스메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핀 소재의 테마로 해서는 몇 업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파동 자체도 달라요. 그리고 에너지도 채워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는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차트로 또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금일 같은 경우에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약 17%, 18% 정도 고가를 기록을 하고 현재 약 9%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차트 위치,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러한 가격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봉 잠깐 보게 되면 연봉에서도 지금 의미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죠?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이제 시세 초입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구간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 월봉 잠깐 보셨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느껴지시는 게 제가 1봉으로 잠깐 보고 또 말씀드려볼게요. 1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상승,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하지만 방금 이러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살짝 모잘라요. 무슨 말이냐? 보통 이럴 때는 한 번 더 깊게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 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약간의 변곡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애매한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